안녕하세요 올리브 입니다 이번에 배울 모음 발음 기호는요 이 소문자 모양의 발음 기호 입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에 소리에 해당하는데요 턱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약간 벌린 상태에서 에 라고 읽어 발음합니다 입을 작게 소리 짧게 라고 쓰여 있는데요 구분해서 발음해야 할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똑같이 에 소리 비슷한 소리지만 여기는 어이 그쵸 에지만 어이 라는 발음의 에 소리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 소문자와 이가 딱 붙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발음 기호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아이가 붙어진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에 라는 소리를 가진 발음 기호에요 구분해서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입을 이 발음 기호는 크게 그리고 소리가 길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에 이렇게요 이 소문자는 에이 이 붙은 발음 기호 보다는 입을 조금 작게 소리를 조금 짧게 되겠지요 에 이렇게 길게 발음 나면은요 이 소문자 발음 기호는 에 하고 짧게 조금 더 짧고 깔끔하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 소리 들어 있는 단어들 발음 기호로 발음하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bed 침대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bed bed 다음은 said 말하다 의 과거 입니다 say 의 과거 said 말했다 두 번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said said 다음은 met 만났다 만났다 라는 단어입니다 meet 만나다 의 과거 만났다 입니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m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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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set 놓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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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예 위 로 시작됐으니깐 토끼 이빨 여 윗니를 아랫입술 안쪽에 입술 안쪽 가까이 편하게 닿는 부분에 대고 v 하고 시작해야지요 vet 네 수의사 라는 뜻입니다 veterinarian 이렇게 긴 단어 줄여서 그냥 vet 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vet 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v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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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n 시작했으니까 n 준비 소리 넣어서요 net 그물 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net net 다음은 m 시작했어요 음 하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men 남자들 이란 뜻입니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m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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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ten 열 10 이란 뜻이지요 두 번 발음 하겠습니다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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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pen 펜 펜입니다 글씨 쓰는 펜이요 볼펜 두 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펜 펜 펜 다음은 n 준비 소리 넣어서요 nest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n n n n n n n n n 내부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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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하겠습니다. every 다음 이어서 never 결코 뭐뭐 않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. never 다음은 connect 연결하다 라는 뜻입니다. 자 발음의 발음기역 강세가 여기 표시가 이제 중간에 있죠. 요거는 요 표시 다음에 오는 데를 강하게 읽어야 하니까요. connect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요.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. connect connect 다음은 energy energy 라는 단어입니다. 예 에 소리요. 입 크게 벌려서 energy 가 아니고 energy 이렇게 에 하고 조금은 짧게 그리고 이제 에 소리요. 좀 깔끔하게 입을 조금 작게 벌려서 발음하는 에 소리입니다. energy 두 번 같이 할게요. energy energy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에 소리와 비교해서요. 에 하고 입 크게 벌려 길게 소리나는 발음기호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셔서요. 올리브 만큼 발음기호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